네 안녕하십니까 21사단 희망대장 주미 정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1사단에서 준비한 첫 순서는 영화 히타리, 아프리카 영화 히타리의 OST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라는 곡입니다. 제목만 들어보셔도 아시다시피 야생동물들을 다루는 그런 주제의 곡입니다. 아기 코끼리가 귀엽게 생뚱맞게 걸음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곡이니까 즐겁게 감상해주시면 좋겠고 또 중간중간에 솔로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로가 나올 때마다 크게 박수 쳐주시면 더 신나게 연주하겠습니다. 첫 곡, 아기 코끼리의 걸음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란이 듬뿍이 성란이 되었어요. 학생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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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